장모님 장모님 강설은의 첫 소설이 열 두살짜리 따님이라 노총강 타는 속은 귀신도 몰라 듣기다 언젠가 타자라서 찻도 끼고 국수 삼고 삼치하마야 장모님 왜 그러냐 장모님 어째그래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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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상해서 막살겠어요 못살겠어요 못살겠어요 장모님 장모님 다리 사이 좋단 나의 모루가 한 번 속았어요 무슨 꿈 슬픈 속은 하늘도 놀라줍디다 언젠가 타자라서 삼고 하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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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모님 왜 그러냐 장모님 어째그래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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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바로 못살겠어요 못살겠어요 끝났어요 하늘도 손을 두고 cents을 이것 하늘도 이젠 중 하는 다리 장모님 장모님 털털팔털팔털 서로 품삼성 없지 일만하며 잘할 때 기다리라 뇌물에 누구랍니까 언제나 파자라 서현지 짙고 건지 짙고 잠지 않아요 장모님 왜 그러냐 장모님 어떻게 그래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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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나는 어떠했어야 아멘